10편 30편 1절부터 12절 10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운종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다윗의 상황을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심각한 병에서 치유되었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회복된 후에 쓴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30편 말씀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다시 말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평생을 삶과 죽음의 능선에서 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10편 30편에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야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원수가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원수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원수는 다윗을 끌어냅니다 다윗을 끌고 내려가는 일을 하죠 어디로 끌고 내려갑니까? 스월과 무덤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내어주시고 끌어올려주십니다 어디서 끌어올려주시냐면 역시 스월과 무덤에서 끌어내어주시고 끌어올려주십니다 끌어낸다라는 말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물에서 끌어올린다라는 말입니다 빠져드는 그 수렁에서 끌어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끌어낸다는 말은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로부터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스월과 무덤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것이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원수가 되고 또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 육체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러면 누가 기뻐할까요? 그렇죠? 사탄이 기뻐합니다 원수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원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보고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의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하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11개상 5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개상 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전쟁터에 있었고 싸움터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다윗에게 평화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싸울만한 사람들, 즉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그 숫자를 파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소유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마음도 평안해지고 삶도 평안해지고 형통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그 삶이 자신의 그 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교만했음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6절과 7절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형통할 때 내 힘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나를 굳게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비춤으로 내가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저에게는 고통과 아픔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함으로 다윗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형통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내 삶이 편안한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참된 형통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민숙이 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세 번째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무덤에 이를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절과 8절에서 다윗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부르짖음 다윗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십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표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나면 이제 새벽이 되죠 새벽을 맞이하면 동이 트고 밝은 빛이 임하면서 아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어둠 아래 놓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경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는 구원의 아침을 맞이한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인생의 어둠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불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50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50편 15절 말씀이네요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광명의 아침을 사모하며 그 아침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소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은 4절에서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한마디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매일 산소를 통해서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전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거룩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하므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 순모임에서 우리 한 성도님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재난은 저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고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침 일찍 사업장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텅 빈 사업장이지만 기도로 하루를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작한 이 감사는 점차 사업장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아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은혜를 모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해 주시고 또 이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여여 기도할 때도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위에 주여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세베교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은혜를 도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으로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영성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KCBC의 우리 다음 세대가 COVID-19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미래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강석 성교사님 하은의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북아시아와 또 비즈니스 사육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교사님 부부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교사님의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전공에 관련된 직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